창의적 인재는 어느 한 분야를 적어도 10년 이상 끝없이 끝없이 팔 때 그나마 조금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요게 요새 세계적인 대가들이 다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두로 던지고 있는 다음 100년 교육은 100년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동안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이 질문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잊어먹고 100년 뒤에 50년대, 20년대 이럴 거다. 이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5년, 10년 뒤로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나왔던 사교육비, 학부모 학생의 고통, 전인적 성장이 어렵다, 과도한 경쟁이다, 입시 위주 교육이다 이런 문제를 2020년까지 각종 정책을 다 내놓아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쯤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을 물고 늘어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3년에 썼던 제 교육전쟁 논에서는 무슨 얘기 됐냐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려고 모든 세제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입시 문제는 벽의 그림자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벽에 그림자 지우려고 뭐 펑펑부터 시작해서 락스까지 다 쓰면 벽만 망가지고 더러워지죠. 어떻게 그림자가 지워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근원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교육 문제로 보이는데 실은 교육 문제가 있고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서 가면 교육마저도 망가지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타난 사태죠. 대입 공정성 그러는데 뭐가 공정한 거냐. 그랬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가 공부해 가지고 그걸로 뽑는 게 최고 공정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발 더 가보자.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머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다음에 집념도 절반 정도는 타고나요. 나머지 절반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길러져요. 그다음에 좋은 부모 만나야 또 좋은 학교 다니고 과외 잘 받고 이런 게 겹쳐서 실력이 되는데 실력을 꼭 노력으로 된 걸로 착각하다 보니까 노력만능론이 나와요. 노력만능론은 뭐하고 연결되죠? 개인 책임 무한론하고 연결돼요. 누가 못하면 너도 열심히 하지.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은 공정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얘기합니다. 공정성은 인간의 가치일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에다가 실력주의라고 한 이유가 타고난 능력 이걸 극복하는 데 어려워요. 상위 십 프로는 이걸 갖추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 십 프로가 되었거든. 네가 노력해서 된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건 네가 태어나 보니까 운 좋게 머리도 좋았고 집념도 있었고 부모도 잘 만났고 그동안에 사고도 안 당했고 그 결과로 실력을 쌓았고 또 실력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의 개념은 물론 네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걸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또 추가로 다시. 부모의 배경이 또 들어가고요. 운이 또 들어가고요. 성격도 들어가고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실력주의 사회 패러다임. 즉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먹는 무한 경쟁 승자독식의 패러다임을 이어가는 한 대입 제도는 해결될 수 없다. 이걸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래에 관한 얘기를 많은 미래학자들이 하면서 너무 편협된 미래를 얘기합니다. 주로 4차 산업혁명하고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만 얘기하는데 미래는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정치경제 사회문화 재반 분야로 오고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동시에 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미 수명을 다한 극단의 대립만 존재하는 퍼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걸 눈에 뻔히 보면서도 이 미래 변화에서 그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걸 극복하려면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실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항상 좋은 미래, 나쁜 미래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아이들 변화 부분에 있어서도요. 희한하게 우리가 미래는 협동하는 능력이고 소통 능력이고 하는데 그걸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애들은 이기적이 되고 소통 능력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미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특성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걸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 가야겠죠.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 발달의 결과로 팝콘 브레인이 됐어요. 이미 인간의 뇌가 바뀌어가요. 지문이 왜 고전을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의고사 냈다가 시험 낸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는데 지문이 길어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지문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이미 요새 애들은 3분 이상 집중을 못하게 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이제 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고민들이 동시에 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에 산발 나가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교육은 다가올 변화를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미래 창조적 대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이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그려가면서 그러면 그 꿈꾸는 미래를 만들려면 오늘의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진지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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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